안녕하세요 여러분 올파이터 하나오노 입니다 오늘은 제가 진짜 미니백 성회사에요 그래서 오늘은 제가 가지고 있는 미니백들을 약 10만원대부터 300만원대까지 아주 다양하게 보여 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키가 158이에요 그래서 몸집이 일단 작기 때문에 저는 큰 가방을 들었을 때 좀 잘 안올리더라구요 그래서 진짜 핸드폰이랑 립스틱 아니면 카드만 들어갈 수 있는 그런 미니백 사이즈를 진짜 선호합니다 바로 코치 제품인데요 신세계볼인가? 신세계볼에서 샀던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한 10만원대로 구매를 했고 끈이 이렇게 있습니다 뒤에 카드슬롯도 이렇게 있어요 카드슬롯도 있어가지고 카드는 보통 뒤에다 넣고 보통 핸드폰을 이렇게 쏙 집어넣으면 이 정도 공간이 남거든요 그래서 여기다가 여기다가 그냥 립 제품 하나 옆에다가 그냥 살짝 쑤셔 넣습니다 그러면은 네 이렇게 닫혀요 아주 아슬아슬하게 닫히는데요 안타깝게도 이 아이는 쿠션을 넣을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수정 화장 안할 때 요 제품을 주로 많이 들고 다녀요 언제 제일 많이 들고 다니냐면은 콧노래 상점 일하러 갈 때 창고 갈 때 요 제품을 많이 씁니다 얘는 마르니 제품입니다 마르니 제가 요거를 24S에서 세일하는 걸 보고 냉콤 샀는데 한 우리나라 돈으로 40만원에서 50만원대로 구입을 한 것 같아요 세일을 받아서 어 저희 허니장님께서는 그러죠 뭐하여 그렇게 조그만 가방을 그 돈을 주고 사냐 라고 얘기하는데 요런 디테일 하나하나가 너무 귀엽지 않아요? 요런 데는 또 뱀피 가죽인데 또 요런 데는 면이고 요 포인트 보세요 얼마나 귀여워요 이런 게 근데 제가 핸드폰이 들어가나 안 들어가나를 보려고 이 위아래를 재고 쟀는데 어 아래를 보니까 핸드폰이 들어갈 수 있을 것 같더라고요 요렇게 핸드폰을 하나 넣고 요기다가 립을 딱 하나 넣어주면은 네 요렇게 딱 닫힙니다 쿠션을 넣을 수 없어요 쿠션은 넣을 수 없고 핸드폰을 넣거나 쿠션을 넣거나 둘 중에 하나는 포기를 해야 돼요 근데 얘는 봄에 매면은 진짜 포인트 확 되는 색깔 그리고 키장녀들이 매도 정말 예쁜 요 사이즈 요 미니 사이즈에 반해가지고 냉큼 구매를 해버렸습니다 네 이번에는 끌루의 가방인데 제가 요 가방을 매고 나간 날에는 진짜 칭찬을 안 받은 적이 없어요 그 정도로 요 가방은 포인트가 정말 제대로 되는 가방이고 끈이랑 여기 열쇠가 있어요 근데 이 열쇠를 계속 이렇게 딱딱 하고 다니면 열쇠가 여기 가죽에 부딪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저는 열쇠를 그냥 안으로 넣어서 다니는 편이고 요 끈을 분리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요렇게도 들고 다닐 수 있습니다 손가방으로 근데 요게 은근히 가방이 커보이는데 진짜 미스터리인 게 제가 아이폰 11을 써요 근데 얘를 넣으면은 세로로 넣어도 안 잠겨 가로로 넣어도 안 잠겨 그래서 얘를 들고 다닐 때는 핸드폰을 넣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주머니에 핸드폰을 넣고 그냥 요렇게 쿠션 하나 넣고 립 넣고 여기 카드 넣을 수 있는 슬롯은 딱 하나 있어요 그래가지고 카드 넣을 수 있는 데다가 그냥 카드 적도 넣고 요렇게 다닙니다 근데 핸드폰은 뭐 주머니에 넣으면 되지 그 정도로 불빛납을 감수할 수 있을 만큼 되게 단단하고 얘가 또 이렇게 스크래치가 잘 안 나요 그리고 얘는 진짜 레드 포인트가 제대로 되기 때문에 얘 들고 나간 날에는 가방 이쁘다 소리를 안 들은 날이 전혀 없습니다 요 구찌는 제가 많이 써요 그리고 얘는 아울렛에서 예전에 구매를 했는데 굉장히 할인받아서 진짜 싸게 샀던 기억이 납니다 아울렛 가면은 요 디자인 많이 보셨을 거예요 약간 핑크인데 뭔가 약간 살짝 뜯한 듯한 핑크? 뭔가 조금 뜯한 핑크를 자랑합니다 근데 얘가 진짜 유용한 게 안에 카드 슬롯이 무슨 카드 슬롯 잔치예요 카드 슬롯 카드 슬롯 네 카드를 여러 개 꽂아라 라고 아주 그냥 넉넉하게 구찌에서 인심을 팍팍 넣어주셨습니다 쿠션 들어가고요 립스틱 들어가고요 핸드폰 들어가고요 그립톡까지 넣은 핸드폰인데도 들어가요 여러분 진짜 많이 들어가죠 아울렛에서 저렴하게 산 가격은 물론 요렇게 실용적으로 쓸 수 있기 때문에 얘는 제가 되게 사랑하는 구찌 제품입니다 프라다 미니 지갑 얘는 뭐 거의 지갑이에요 지갑 얘는 제가 홍콩 갔을 때 되게 저렴하게 100만 원도 안 되는 가격을 샀어요 얼마였지? 60만 원대였나? 70만 원대였나? 아무튼 굉장히 저렴하게 구매를 했습니다 얘는 가죽이 진짜 좋은 게 전혀 스크래치 나지 않는 가죽이고요 프라다 제품 열면은 다소 깔끔하게 되어 있습니다 안에 보면은 카드 슬롯 요렇게 있고 공간도 어느 정도 넓어요 쿠션들아 나 입 벌려 휴대폰 그리고 립 요렇게 넣었습니다 근데 문제는 잠길듯 말듯 잠길듯 말듯 잠길듯 말듯 안 잠겨 그래서 쿠션이나 핸드폰 중 하나는 포기해야 된다는 점 핸드폰을 빼니까 요렇게 잠기네요 네 그래서 핸드폰은 주머니에 넣어야 되고 얘 은근히 뭔가 실효성이 있을 것 같으면서도 그냥 지갑에 가깝다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은 더 좋을 것 같아요 네 얘는 구찌의 가방인데 사고나서 지금까지도 후회하는 아이템이에요 왜냐하면 얘가 진짜 뭐라고 해야 되지? 개복치에요 개복치 가방 그래서 손톱으로 살짝만 긁어도 요렇게 손톱 자국이 남아요 손톱 자국이 없어요 손톱으로 살짝 긁었을 뿐인데도 진짜 개복치처럼 쫙쫙 긁히기 때문에 뭔가 이 가방에 손이 잘 안가 그리고 심지어 안에 카드 슬롯도 없어요 그리고 뒤에 카드 넣을 수 있게 돼있다 그래도 핸드폰 넣고 쿠션 넣고 요렇게 다 들어가기는 합니다 좀 빵빵하긴 하지만 요렇게 핸드폰 쿠션 립까지 넣어도 이렇게 잠깁니다 그리고 카드는 여기다 쑤셔 넣어야겠죠 네 거의 국민 가방이죠 이 가방은 핸드폰 그리고 쿠션 거기다 립 뭐 빵빵하게 다 들어갑니다 다 들어가고 좋은 점은 요렇게도 들 수 있고 요렇게 해서 어깨에 요렇게 멜 수도 있고 요렇게 또 끈에 연결을 하면은 요렇게 요렇게도 요렇게도 멜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실용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조절을 할 수가 있어요 이 길이 끈도 요게 또 100만원대 가격이어가지고 인기가 굉장히 많았던 걸로 압니다 요 가방도 정말 불티나게 프라다에서 팔렸던 가방이죠 요즘 프라다가 좀 열일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옛날 복고품 느낌으로 나게 요렇게 많이 나오는데 저는 흔들리지 않고 그냥 분리해서 요렇게 들고 다니려고 살지 않고 버티고 있습니다 네 대망의 샤넬 네 샤넬 요 조그만게 어 좀 한 200만원대 됐었던 것 같아요 저는 요게 슬롯이 많아가지고 요런 지퍼들도 많고 뭔가 되게 많이 들어갈 거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은근히 쑤셔 넣으면은 좀 들어가기는 합니다 보여드릴게요 이 마법의 수납력을 저는 요 중간에다가 지금 핸드폰을 넣어요 요 중간에다 핸드폰을 넣고 지퍼 있는 부분에 립을 넣습니다 그리고 그리고 나서 앞에다가 쿠션을 살짝 쑤셔 넣어요 그러면은 앞이 여러분 보세요 보세요 이 마법의 수납력 닫힙니다 여러분 닫혀요 뒤에는 이제 카드를 넣죠 여기 뒤에는 카드를 이렇게 넣고 중간에 핸드폰을 딱 넣으면은 짜잔 요렇게 베니백이지만 굉장히 쿠션도 넣을 수 있고 립도 넣을 수 있고 핸드폰도 넣을 수 있는 요런 수납력을 자랑을 합니다 이것이 샤넬의 매력인가? 일단 컬러가 굉장히 예뻐요 약간 살고빛 나는 그런 핑크? 요런 살고같은 컬러가 봄에 진짜 예쁘거든요 그래서 저는 요런 컬러 선호하기 때문에 제가 진짜 봄이나 여름에 가장 많이 들고 다녔던 미니백입니다 요 중간에다가 쿠션을 넣으면은 제가 예전에 공연을 보러 간 적이 있었는데 그때 방방 뛰었던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여기다가 립이랑 그런 거 넣어놨더니 다 잃어버렸어요 그래서 항상 여기는 이제 핸드폰 넣는 공간으로 쓰고 앞에다가 쿠션이랑 립을 쑤셔 넣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루이비통 요 제품은 온라인으로 선 런칭을 해가지고 제가 온라인으로 구매를 했습니다 예전에 루이비통에서 요런 비슷한 요렇게 멜 수 있는 제품이 나왔었잖아요 이렇게 근데 그때 그 제품이 한 100만원대였단 말이에요 그래서 엄청난 인기를 끌어가지고 그때 완전 대품점 살펴놨어요 근데 이 그 제품보다 좀 더 가죽이 좀 더 고급진? 요 제품이 나와가지고 랭크 온라인으로 선 런칭했을 때 샀죠 요 끈을 요렇게 분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요즘 유행하는 스타일로 요렇게 또 멜 수도 있고 카드 슬롯은 애기 할 정도로 굉장히 조그맣게 하나 있습니다 휴대폰 넣었고 그 앞에 쿠션 넣고 립 넣으면은 은근히 여기가 넓기 때문에 다 들어가고 다 잠깁니다 루이비통 이런 거까지 계산한 것입니까? 요렇게 작으면서도 뭔가 알찬 느낌으로 멜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요 제품 정말 산 거 후회 안 하고 있습니다 사용도가 굉장히 높죠 근데 요 제품을 메고 나가는 일보다 음.. 저는 프라다 제품 메고 나가는 일이 훨씬 많긴 한 것 같아요 아무래도 프라다가 좀 나일론이다 보니까 조금 더 편하게 쓸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가방 소개를 다 하고 나니까 힘이 빠지네요 오늘 미니백 성애자 하나번호의 미니백들을 전부 보여드렸습니다 여러분들은 오늘 제가 보여드린 가방 중에서 어떤 가방이 가장 마음에 드셨나요? 댓글에다 여러분이 마음에 들었던 가방을 적어주세요 네 오늘 영상이 재밌으셨다면 구독하기 좋아요 알람설정 잊지마세요 저는 다음 시간에 또 재미난 영상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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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